해리포터,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뭐야, 이 새끼는? 골룸입니다 골룸은 해리포터가 엄청나게 친절하고 자상한 법자라고 들었어요 저리 꺼져! 변치가 오나 보구나 아, 호그와트에서 온 거예요? 책 사러 가요, 엄마 자, 해리, 먼저 가구로 하지만 엄마, 해리는 플루가로 일종의 순간이동장치로 여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, 그럼 네가 해리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렴? 코엑스! 맞지? 아주 정확하게 발음하는 걸 잊지 마라 제가 뭐라고 했어요, 여보? 영국이니, 여기 한국까지 웬일이니? 헤엄쳐서 왔어요 임퍼센 노 노우